성훈이와 지연이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너네들이 결혼한 순간이 세컨 둘째가 고마웠던 순간이고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내 생일 때 영상고 뒷문으로 불러서 생일 선물을 보내줬던 그 순간 정말 고마웠다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알론은 잘 표현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성장해가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렇게 공영상 보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